지금부터 무 생채 나무를 해볼거에요. 무가가 올리긴 올랐나봐요. 2,000원씩 하던 거를 4,800원에 하나 샀어요. 그래도 크니 다행이죠. 일단 무를 그 채를 썰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채 써는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클 때는 제가 큰 무는 이렇게 반 잘라서 지기 좋게 해서 일일이 채썰으면 시간 걸리니까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이런걸 할 때는 장갑을 라텍스를 껴야 되요. 이게 미끄럽기 때문에 무는 벌써 맛있는 냄새가 있네요. 재료를 다듬을 때부터 식재료가 맛있으면 맛있는 냄새가 나요. 항상 기교를 다룰 때는 조심해서 조금 남았으니까 놓고 한 접시 거리만 할건데요. 이정도 한 접시 거리만 한번 해볼까 하는데 조금 더 할까요? 이거는 그래도 크니까 대구탕을 내일 끓일거라서 물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을 남겼다 대구탕을 끓일게요. 그래서 이정도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꽃소금으로 꽃소금으로 숨을 주게 꽃소금 이렇게 한 숟갈 꽃소금으로 무 하나 먹어볼까? 음 무 무 무 무 무 무 꽃소금에 살짝 숨을 죽여먹고 벌써 물이 촉촉히 배어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파 파를 기다리는 시간에 파를 다듬는 거에요 파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거 같아요 칼이 날카로워서 조심하면서 기구를 다를 때 여기다가 쪽파를 넣어도 되는데요 없을 때는 대파 넣고 하면 되고 쪽파를 넣어도 맛있죠 음식이 이것저것 다 갖추려고 하면 오래 걸리고 얼른 뚝딱뚝딱 하는 게 관건이랍니다 지쳐서 못해요 쉬운 방법으로 빨리빨리 해야지 벌써 물이 촉촉하게 배어 나오잖아요 한 접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간이 간은 됐네 먼저 고춧가루를 넣을 거에요 먼저 고춧가루를 넣을 거에요 벌써 간이 금방 되네요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게 홍천 고춧가루인데 맛있게 매운 고춧가루에요 그래서 색깔도 예쁘죠 이렇게 빨갛게 좀 물을 들여요 손을 좀 물을 따라 버리려고 했는데 따라 버리기 아까울만큼 이 배가 아니고 무가 맛있네요 국물도 먹어도 괜찮을 거 같지 맛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됐죠 이제 파를 넣어요 파를 넣고 마늘 마늘 조금 넣어요 생채도 제일 간단하고 쉬운 게 생채에요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으면 좋은데 설탕을 넣으면 이게 맞는 건데요 설탕을 안 넣고 저는 여기다가 또 넣는 게 있어요 설탕을 안 넣고 이번에 오미자를 활용을 많이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오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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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먹을 때는 이런 거 넣어도 괜찮아요 오래 두고 먹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으면 좋겠다 싶어요 고춧가루를 무쳐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요리가 별거 없어요 요리가 별거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그때 상황 봐가지고 가감을 하는 거예요 몰표치 이렇게 하면 이제 설탕 안 들어가도 그 오미자가 들어가서요 맛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간을 볼까요 간을 고춧가루 맛있어 생체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밥 1그릇 뚝딱 생체 무생체 조금 있으면 막 긴장 철이라서 무가 많이 나올텐데 그 전에 생각나니까 아 잠깐 다시 한번 여기에는 또 깨가 필수에요 깨 들어가야지 깨가 참기름 넣어도 되구요 참기름 넣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기름을 여기다 넣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깨만 넣어도 되요 깨만 넣어도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난답니다